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의 힘이 다소 약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파마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평균 대기질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모레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도 끼면서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